어떻게 붙여야 돼요? 이거를 끝에 봐봐 여기 벽면에 붙여야 되죠? 아니, 이게 페인트칠을 어떻게 할 거 아니야? 그래서 튀지 말라고 원래 테이프, 봉지 달린 걸로 보양을 주고 여기 라인 딱 맞춰서 여기에 딱 해놓고 칠해 그다음 떼버리면 완전 일자가 나오네 근데 여기, 여기 가운데 한 번만 할까?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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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뭔가 좀 딴 걸 하고 있어 나 조립해 볼까? 조립 같은 거, 그러니까 수술해